성봉 CRC의 신입사원 곽한철 역을 맡게 됐습니다. 성공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네요. 네, 정면부터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딱 봐도 정말 딱 밝은 성격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최고예요. 그렇죠? 네, 좀 더 봐주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삼각관계군요. 예, 좋아하는 여자를 향한 순정적인 마음으로 삼각관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여심을 녹여낼지, 예, 여심 녹일 수 있는 마지막 단 하나의 포즈 마무리해볼까요? 아, 하트. 예, 좋습니다. 애교 섞인 손하트 좋습니다. 예, 순정적인 하트.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 받고 싶은 분이 계셨습니다. 손하트 받고 싶은 분 계셨어요. 차선우 씨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별 씨. 우리 배우분들입니다. 가운데부터 시선 고정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우리 기사님들부터 예, 바라봐주시고요. 조금만 더 붙어주시면.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찍으신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아직까지 좀 많이 어색하신가요? 그런 아니시죠? 자, 이제 시선 살짝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삼각관계가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이제 왼쪽에 계신 우리 기사님들 기다리고 계시네요. 아, 저는 신영화, 우리 이제 한벌 없이도 그렇지만 배야채 씨가 과연 어떤 분을 또 만나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 네, 자, 이렇게 되고 너무 우리 지금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면보면서 뭔가 그래도 좀 흥미진진한. 로콤블 아니겠습니까?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 아, 이거 자꾸 그렇게. 아니, 아까 우리 성훈 씨랑 두 분의 케이크가 또 있던데요. 그죠? 브로맨스. 없어요? 성훈 씨와의 브로맨스. 두 분이서 또 이제 티켓뿐. 네. 아, 박 실장 옆에 가시려다가 지금. 아, 알겠습니다. 자, 포즈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업. 자, 레벨업 하나, 둘, 셋. 어머니, 배우님들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의 얼굴을 가리시려고 그래요. 예. 자, 레벨업. 진짜 올 여름 우리 양파 극장을 레벨업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밤 11시부터. 예, 쭉쭉 레벨업. 자, 이렇게 우리 배우님들의 사진 마무리하고 이제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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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아이, 예. 예, 예. 예, 예.